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청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시험을 그죠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그죠 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사 시험이 우리가 2회 시험이 끝났는데요 2회 시험을 보니까 2회 시험을 보니까 그죠 2회가 우리가 제 1과목이 5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1과목이 1과목이 척지학 척지학하고 그죠 척지학하고 GNSS였죠 GNSS 그죠 GNSS 여기 이제 1과목에 척지학하고 GNSS인데 문제를 보니까 우리 척지학에서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가 나오고 여기 9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척지학이 비중이 그죠 2회 때는 그죠 척지학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척지학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청량에서 척지학에서 그죠 청량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한 것이 대지 대지 청량과 소지 있죠 대지 청량과 소지 요런 것은 기본사항이죠 대지와 소지 또 뭐냐 우리가 중력이다 그죠 중력에서 지자기 청량이다 그죠 중력 청량 지자기 여기서는 우리가 보정이 있고 이상이 있죠 중력 여기는 우리가 3요소가 있죠 그죠 자 요런 한 분야들 또 우리가 세차 기학적인 하고 물리학적 척지학 있죠 자 기학적하고 물리학적 지학 그죠 기학적과 물리학적 지학 또 이제 뭐냐 우리가 자전과 공전 그죠 자전과 공전 자 요런 문제들이 골고루 등장을 했습니다 척지학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척지학은 제일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그죠 모든 청량에 모든 청량에 다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척지학은 그죠 그래서 척지학은 제일 우리가 이론 강의도 제일 첫 시간에 그죠 첫 시간에 교제 없이 정리를 해드리죠 다 했던 겁니다 그죠 돼지와 소지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했고 또 뭐가 나왔느냐 자표계 자표계 우리가 지구자표계 하고 천문자표계 있죠 지구자표계와 천문자표계 그죠 자 요거 우리가 알고 지구자표계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유티엠과 그죠 유티엠과 그죠 유피에스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유피엠과 유피에스 자 또 이제 지연에서에서 보면은 그죠 지연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신호다 신호 신호 체계 또 오차다 오차 그죠 오차 이제 알지 오차 4개 크게 봐서 4개 구조적인 오차 그죠 구조적인 오차 뭐가 있노 구조적인 오차 sa 사이클 설립 다 있죠 항상 잘 등장합니다 그죠 구조적인 오차 사이클 설립 자 또 이제 척지위성이 있죠 척지위성 그죠 척지위성이 ggg 그죠 gps 글로나스 갈리려고 나머지는 자 뭐냐 우리가 이제 글로벌 gps 가 그죠 척지적으로 쓰는 것이 ggg 자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자 일본이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내용도 있고 자 뭐냐 우리가 신호다 vrs 다 라이넥스 다 그죠 라이넥스 다 라이넥스 다 자 세계 척지계 wgs84 자 요러한 분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에서는 그죠 척지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척지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른 분야에 그죠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척지학하고 gss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골고루 등장을 했고 자 이 과목에 보면은 그죠 이 과목에서 보면은 이제 억룡인데 억룡청량에서는 그죠 억룡청량에서는 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노선이다 노선 노선 노선에서 우리가 당곡선을 완전하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당곡선에서 그죠 당곡선에서 완전하게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당곡선 그죠 노선 청량에서 그죠 노선 청량에서 노선 청량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노선 청량에서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 그렇게 뭐 자 20문제에서 6개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이 그죠 비율들이 많습니다 노선에서 그죠 당곡선 원곡선 켄트와 설렉 뭐 이러한 종당곡선 그죠 자 또 우리가 자 하천 청량에서 그죠 하천에서 등장하는 것이 요게 4문제가 나와서 하천에서 그죠 하천에서 보면은 수이다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수이다 범위다 그죠 청량의 범위 하천 청량의 범위 그죠 유제부와 무죄부 있죠 자 또 양수표 설치하는 거 있죠 하천 항상 등장하는 거 그죠 자 이제 면처적에서 이제 면처적 그죠 면처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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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제 정도 등장을 했고 자 표면적이다 심포선 제 1 2 법칙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터널에서 그죠 터널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터널에서 3문제가 나왔고 자 뭐냐 우리가 지하 시설물이다 지하 시설물이다 뭐 조석 청량이다 그죠 조석 청량이다 자 이러한 분야로 이제 등장을 했고 그죠 그래서 자 주로 우리가 응용에서는 응용 청량에서는 노선 청량 그죠 당곡선을 각각 아는 것보다도 큰 문제를 알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접선장이다 그죠 뭐냐 외할이다 중앙종고다 시엘이다 에르다 그죠 델타1이다 델타2다 에르1이다 엘타2다 bc이다 ec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그죠 노선 청량이 완전하게 그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알면은 그죠 노선 청량에서 비중이 제일 크니까 그죠 항상 자 노선 청량의 당곡선을 크게 정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상과목에서는 세 번째 시간에서는 뭡니까 사진 청량하고 rs죠 사진 청량하고 rs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사진 청량이 주로 많이 나오죠 사진에서 사진에서는 보통 우리가 자 16문제 나왔어요 16문제 rs가 4문제 그죠 rs가 4문제 주로 우리가 사진 청량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청량에서 제일 기본적인 사항들 그죠 사진 청량에서 기본적인 사항들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분류 있죠 분류 그죠 분류 그죠 분류 뭐 이제 하각에 의한 분류 그죠 하각에 의한 분류다 필름에 의한 분류다 뭐 있죠 자 이러한 분류 자 뭐가 있는 우리가 특수 3점 주연발 그랬죠 특수 3점 자 우리가 자표 변환 했죠 자표 변환 그죠 자표 변환 문제 자 이제 항상 빠질 수 없는 것이 표정입니다 표정 그죠 표정 그죠 표정 자 뭐가 있는 우리가 기복에 대한 변이 등장을 하는 거죠 기복에 대한 변이 자 판독이다 판독 그죠 판독 조정 방법 그죠 조정에 대한 방법들 그죠 조정 방법이다 자 편의 수정이다 편의 수정 그죠 편의 수정 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편의 수정 자 우리가 가고 감이다 가고 감이다 자 그냥 이러한 것이 이제 자 사진 청량에서 그지만 그죠 골고루 그죠 모델이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죠 산 청량은 골고루 그죠 골고루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 이해했던 거 그죠 다 정리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자 이렇게 이제 자 사진 청량과 우리가 이제 rs 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것이 센서가 등장하죠 센서 그죠 능동적 센서냐 수동적 센서냐 그죠 센서 그죠 센서다 자 전자파다 자 뭐냐 우리가 특징이다 자 특징 그죠 분류 감독 분류다 무감독 분류다 이처 감독 분류다 무감독 분류다 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진 청량은 전반적으로 그죠 전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론적인 문제 그죠 그래서 사실 자 사진 청량에 보면은 그렇게 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 4과목에서 이제 뭡니까 gis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죠 지리 정보 그죠 지리 정보 시스템이죠 4과목에서 그죠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보면은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뭡니까 우리가 실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보 정보 무슨 정보가 있나 자 위치 정보와 특성 정보가 있죠 위치 정보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 특성은 도행 영상 속성 정보 그죠 자 요런 정보가 있고 자 이제 뭐냐 레스타와 레스타와 벡타의 장단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스타의 압축 방법 벡타의 전산 파일 같은 거 그죠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 압축 방법들 그죠 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공간 분석이죠 공간 분석 중첩 분석 버퍼 분석 그죠 네트워크 망 분석 그죠 분석 그죠 자 위상이 있습니다 위상 구조 그죠 위상 구조 위상 구조 가 있고 디지타이저 그죠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와 스캐너 그죠 디지타이저와 스캐너 그죠 자 스캐너 자 모델링 같은 거 모델링 같은 거 자 요렇게 오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자 t i n 이다 d e m 이다 잘 등장하죠 분류측 상각망 그죠 수치포고 모형 그죠 자 요러한 것이 이제 자 등장을 했습니다 gis 에서 그죠 그래서 gis 도 골고루 등장했죠 위상 구조 다 디지타이저다 자 스캐너다 디지타이저와 스캐너 디지타이저 우리가 압축하는 방법 있죠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 오차 있죠 오차 오차 그죠 모델링 이다 t i n 이다 자 d e m 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등장을 했고 자 5과목에서 5과목에서 뭡니까 5과목에서 뭐가 되노 우리가 5과목에서 자 청량학이 됩니다 그죠 청량학이 되는데 청량학하고 뭐가 있노 우리가 법이 법은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법은 그죠 법에 대한 것은 법에 대한 것은 그죠 법에 대한 것은 자 내용을 다 보라 그러면은 많다 그랬습니다 법은 그죠 그래서 법은 자 뭐냐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그자 자격만 위주로 우선 본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에서 해설을 자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설 부분은 그죠 기출문제에서 그죠 해설 해설 부분까지 그죠 같이 정리가 되면은 좋겠죠 그죠 해설 부분에서 같이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몇 회 정도만 보면은 그죠 한 5 6회 정도만 보면은 법에서는 항상 나왔던 문제가 그 문제가 나옵니다 한 5 6문제 등장해요 5 6문제 등장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죠 이번에도 5문제 나왔어요 5문제 그죠 5문제 나오고 여기서 15문제 나오니까 법은 그죠 법은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만 보지 말고 해설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하면은 법 문제는 그죠 5문제 중에 뭐 한 2 3문제만 맞추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60점 되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15문제 중에서 우리가 토타 TS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제2법칙 그죠 코사인 제2법칙에서 등장을 했고 최학값 최학값 그죠 최학값에서 등장을 했고 경중률 잘 나오죠 경중률 그죠 경중률이다 자 성질의 연호차 차고다 정호차다 우연호차다 자 차고 이거 항상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각청량이 등장을 하고 그죠 트래버스다 트래버스 그죠 트래버스다 삼각에서 우리가 기심청량이 있죠 기심 그죠 기심 계산하는 거 기심 계산하는 거 그죠 자 지형청량 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문제가 등장을 하고 5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래버스 삼각 다각 지형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량에서는 자 최학값 거리 청량에서 경중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다섯 과목 중에서 그죠 다섯 과목 중에서 전반적으로 그죠 골고루 등장해서 1회 때 보다는 그죠 1회 때 보다는 뭐냐 1회 때 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1회 때 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2회 때 합격율이 이제 더 좋았겠죠 그죠 2회 때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학생 입장으로써는 그죠 주로 이제 이제 1회 때 이제 3월 달에 그죠 많이 보는데 2회 때도 그죠 2회 때는 이번 2회 때는 그죠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론적인 문제로서는 조금 쉬웠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1회 문제에 대해서 자 총평을 했습니다 그죠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자 Motul